벚꽃 명소 지난해 봄 속하 이용자들은 벚꽃 여행으로 송도 센트럴파크를 가장 많이 찾았다. 주식회사 속하는 차량의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벚꽃 명소 10곳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차 데이터는 전국 벚꽃 명소 기준 반경 1km 이내 30분 이상 시동을 끄고 정차한 차량의 위치를 기반으로 추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속하 이용자들은 지난해 벚꽃 개화 시기 송도 센트럴파크를 가장 많이 찾았다. 2호 일산호수공원, 수원화성, 서울숲, 여의도, 석촌호수, 서울어린이대공원, 대구이월드, 경주보문단지, 부산온천천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벚꽃 개화 시기와 비교해 지난해 정차량이 가장 급등한 벚꽃 명소는 청주 대청댐으로 172, 다음으로 정차량이 급증한 곳은 서울숲 170, 진해양공원 150, 경주보문단지 138, 울산 무거 1133, 광주 중해공원 118, 송도 센트럴파크 110, 서울어린이대공원 112, 춘천공지 117, 이승촌호수공원 103, 순으로 나타났다. 김미로 소카 마케팅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벚꽃 축제들...